아, 이번 활동 소감. 아, 예. 이거 읽고 싶어서. 요즘에 많이 봐서 덕분에 행복했어요. 이번 활동 너무 수고했어요. 항상 고맙고. 옆에서 응원할게요. 우리 나중에 또 봐요. 에이킹크 최고! 라고 해주셨는데. 어, 저희도 정말. 아, 이거 그럼 제가. 그럼 소감 먼저 얘기할게요. 어, 그 저희도 이번에 좀. 자주 봐서 너무 좋았어요. 정말 1년 2개월 동안 팬분들한테 너무 미안한 마음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진짜 기다리게 안 할게요. 저희가 빨리빨리 준비해서. 더 빠른 시간 안에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번 활동 여러분들이 있어서 정말 행복한 활동이었고요. 활동이었고. 어, 네. 정말 사랑하고 감사하고 항상 미안합니다. 네, 사랑해요. 어, 네. 오늘 이렇게. 진짜 오랜만에 야외에서 팬미팅하는 것 같아요. 그쵸?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저는 옆에서 그냥 보고만 있어도 너무 좋아서. 애들이 얘기할 동안 그냥 바라만 봤는데. 어, 벌써. 어, 벌써. 저희가. 공백이 가진. 게 좀 길었었는데. 너무 빨리 또. 막방 수가 온 것 같아서. 너무 아쉬운 마음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이번에 뭔가. 어, 활동하면서. 뭔가 좀. 뭔가 좀. 아쉽게 끝나는 느낌? 뭔가 나는 좀. 더 보고 싶었는데. 대신에. 대신에 저희가 앞으로 좀 더.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할 테니까. 우리 팬 여러분 너무 어, 석섞케 하지 말고 항상 그냥. 오. 그냥 그 자리에만 있어주면 좋겠어요. 특별히 실망시키지 않는 레이딘스들 되겠습니다. 고마워요. 여러분들의 엉덩이는 안전한가요? 그래요. 엉덩이 다. 나중에 마사지 좀 해주고 지금 참대 앉아 있어서. 오늘 일단 엠카운트다운은 저희가 막방 내가 설렐 수 있게 막방을 했는데 앞으로 남은 횟수가 3번 정도 있죠 4번인가? 3번이죠? 3번? 음악방송 그죠? 이제 남 4번 여러분? 어쨌든 저희가 이제 몇번 안남은 공연 그래도 여러분들이랑 같이 있으면 저희가 진짜 힘내서 더 열심히 공연할테니까 그때 또 와서 응원해줄거죠? 네! 고마워요 그리고 어쨌든 이번 활동 진짜 여러분 응원이 없었으면 되게 힘들었을텐데 여러분이 너무 응원해줘서 진짜 너무 힘나고 너무 재밌게 활동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뭐 미안하단 말하는것도 솔직히 별로고 그냥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즐겁게 저희 무대를 봐줬으면 좋겠어요 항상 즐겁게 하니까 어쨌든 오늘도 고맙고 내일도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추운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올해 보고싶으세요? 네! 싫어요! 평생볼까요? 저기 팬분께서 한 분씩 써주셨는데 한 분씩 써주셨는데 아 죄송해요 손가락 없애주셨어요 저희 이번에 뭔가 저는 이런 기분이 들었어요 저희가 활동을 했다기보다 뭔가 여러분들이랑 너무 이번에 그냥 자수통안 같이 논거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팬사인에 몰아주신 분들도 많이 계셨지만 팬사인들도 그렇고 앞으로 저희가 이렇게 자그마하게라도 자주 소통하고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항상 아프지 마세요 아프면 저희 못 봐요 그러니까 항상 건강하시고 저희도 아프지 않도록 여러분들한테 힘이 될 수 있도록 살릴 수 있도록 늘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진짜 여러분들 덕분에 힘나니까 여러분들도 저희 덕분에 힘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어... 그래서 이제 마지막 주가 되는 거예요? 네, 오늘도 마지막까지 이렇게 아니다 누가 우리? 누가?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까지 이렇게 한 개의 집게 카메라 보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진짜 많이 오셨네요 이렇게 오랜만에 밖에서 이렇게 화이팅하는 것처럼 정말 좋은 거 알겠죠? 네! 저희도 이거 할 때 너무 즐거웠고 물론 별거도 중요하지만 저는 별거보다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엮이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분과 함께했던 시간들만으로 정말 만족하는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냈고요 네, 오늘도 네 감사하고 진짜 열심히 돌아가세요 감사드리지 마세요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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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할 말 다 했네요 아, 감정 잡는 거 아니었어요 감정이 올라온 거 같은 줄 아는 거 아니구나 아, 미칩니다. 다음 활동까지는 이렇게 텅 비으지 않게 빨리빨리 준비해서 나올게요 팬분들도 우리 보고 싶었던 만큼 보니까 진짜 많이 보고 싶었거든요 빨리 준비해서 팬분들 보고 싶지 않게 후딱 후딱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여기 모든 신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마 영상으로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네 모두 모두 저희로 봐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저희가 같이 지켜주셔야 돼요 알겠죠? 네 낫속해요 낫속 그 여러분 네 네 오길라일로만 영광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응정 언니한테 옆에서 반응해달라고 했는데 여러분들도 반응해 주시오 해야 돼요 네 그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어 어 어 매일 어 우리와 같은 마음이길 바래요 그리고 눈이 부치게 아름답게 바래요 매일이 어 유얼 온리 마이 유얼 마이 마이 온리 원 베이비 네 매일매일 설레되어 사랑합니다 우유를 네 울 하나 둘 1, 2, 3 우리 호흡한 사람 중에 있어요! 잠깐, 들고 있어봐, 들고 있어봐 자, 동영상입니다 1, 2, 3 아, 멋있다 울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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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기정입니다 은지언니의 눈방울에 눈물에 총! 총! 혼들, 혼들 총! 총! 아, 네, 너무 짧은 시간이어서 너무 아쉽지만 우리 팀 여러분, 감기 걸릴까 봐 얼른 가야 될 것 같아요 더 놀고 싶죠? 또 기회 많이 있을 거예요 알겠죠? 네! 앞으로 더 많이 만들 테니까 오늘은 조심히 돌아가서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꼭 잘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오늘 이렇게 너무 많이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남은 막방까지 화이팅하겠습니다 네, 그럼 인사드릴게요 네 건물이야! 건물! 네, 지금까지 에이핑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진짜 너무너무 고마워요 igo 지아